올림포스 1, 17강의 1번 문제입니다. 옐로우스턴 내셔널 파악이니까요. 옐로우스턴 국립공원이죠. 선생님 여기 가봤는데 진짜 좋아요. 그리고요. 내셔널 파악은요. 첫 번째 야생, 이게 윌더니스가 야생을 얘기해요. 그래서 야생에서 보호되어지는 구역이니까요. 야생동물보호구역이죠. 첫 번째 야생동물보호구역이 됐대요. 인 더 월드, 세상에서요. 더 하지만, 동물보호구역의 형태죠. 모델 형태가요. 스프레드, 확산됐대요. 옐로우스턴 파악이 제일 먼저 생겼지만 여기저기 우주선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Across the globe이니까요. Rapidly, 빠르게 전세계적으로 확장됐어요. Even though, 근데 양상이 조금 다르네요. 옐로우스턴 파악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건데요. 뒤에 얘네들은, 차세대로 이렇게 나온 애들은 이분도, 비록 뭘 잘 돼요? Many wilderness areas이니까요. 많은 야생동물보호구역들이 were created, 만들어졌어요. 조금 안 좋게 만들어진 겁니다. By removing, 제거함으로써 만들어졌어요. Local inhabitants니까요. 지역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만든 거예요. 미국인들이 조금 나쁜 거 한 게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조금 단점이 있긴 했었는데 야생보호구역이 점점 늘어났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In Africa, 아프리카에서는요. 게임이라는 게 사실, 게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간혹가다 어려운 말로 사냥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냥감을 보호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거라는 건 좀 이상하니까 여기도 수력금지구역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좀 밀려금지구역. 그래서 수력금지구역들이 were established, 만들어졌대요. 야생동물보호구역을 달리 그냥 또 말한 거죠. 그 야생동물보호구역이 수력금지구역이 만들어졌는데요. With the aim, 목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어떤 목적이냐? Of a refilling, 다시 채워 넣겠다라는 일명으로 만들어낸 거죠. 스탁이라는 것도 주식도 있지만 동물의 무리를 뜻해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Of a wildlife니까요. 야생동물의 무리를 다시 채워 넣기 위함의 목적이었대요. 즉, 멸종위기의 동물들을 지켜내고자 야생동물보호구역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야생동물은요. 죽임을 당했었죠. 히피 형태요. 히피, 에이피 바이 유러피언스니까요. 유럽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표현이 좀 어려운데 스크램블이 여기저기 긁어보다 이런 느낌인데 For Africa가 아프리카 쟁탈전을 얘기해요. 그 당시에 너도 나도 서방 국가가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면서 야생동물을 다 죽였던 그 당시에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쟁탈전에서 유럽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 동명사의 주어로 걸고 있습니다. Safeguarding이니까요. 보호해주는 거네요. 동물의 개체수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Protected Area니까요.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을 보호해주는 것이 Facilitated 용이하게 만들어줬어요. 편하게 만들어줬는데요. The Controllable Access 접근의 통제를 편하게 만들어줬다. 이것도 좀 의욕해서 설명드릴게요. 다른 사람들 쉽게 접근 못하게 만든 거예요. 밀려군들 접근 못하게 만든 겁니다. 통제가 쉬워진 거니까요. 접근의 통제예요. 이해됐습니까? 아무나 못 들어와 얘기예요. 그리고요. 어디에 대한 접근을 못하게 만들었냐면요. To wild wipe 야생동물에 대한 접근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And also 그리고 또한 여기서는 Served 해야 되겠죠. 병력이죠. 얘랑 병력이었어요. 그래서 얘 지금 서빙이 아니라 Served입니다. 수행했어요.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어떤 역할을 했느냐. Separate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했대요. 보호구역이 Wildlife and domestic stock이니까요. 야생동물과 가축들을 그래서 가정에서 키우는 가축들을 분리시켜준 거예요. At least to some distance extent이니까요. 어느 정도는요. 적어도 그래서 부분에서 키울 수 있었고요. Thereby 그리하여서 분자 부문이죠. Slowing 늦추게 만든 거예요. The rate of spread이니까요. 확산의 속도를 늦춘 거고요. Of animal disease 그러니까요. 동물 질병의 확산의 속도를 늦춘 겁니다. 왜냐하면 가축화된 동물은 질병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야생동물은 이것저것 막 주워 먹기 때문에 질병이 빨리빨리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방이 될 수 있었어요. 뭐가요? 야생동물 보호가요. 그렇죠? 그 다음 또 가볼게요. Since 뭐뭐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뭐이후로인데 여기서는 때문에를 해주세요. 그래서 Human influence 인간의 영향력이 Was contradictory 반대된다 라는 거예요. 뭐와 반대돼요? To the wilderness 야생ethnic이니까 윤리관과 반대되기 때문에 의역하면 사람이 야생생태계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더 매니지먼트가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형태였습니다. 이상적인 관리 방식은요. 투부정사 하는 것이래요. 자 뭐하는 게 가장 좋은 관리 방법이다? Isolate 독립시키는 거래요. 따로 떼 놓는 거죠. Conservation area 보호구역을 따로 독립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면서 독립시키느냐 금사법 나왔죠? Keeping disturbance 유지하는 건데요. 방해를 어느 쪽으로 유지시킨다. 전치사투고요. To minimum 최소화 쪽으로 유지시킨다. 의협할게요. 또 방해를 최대한 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호구역을 격리시켜 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야 사람들이 터치하지 마. 지들끼리 알아서 살라 그래. 이거고요. 그리고 그거는요. On the browns 땅이라기보다는 기반이에요. 알겠죠? 근간 그래서 뭐를 기본으로 삼아서 생각한 이제 개념이냐면요. 대시 동격 대시로서 기반을 지금 부가정량하고 있습니다. 뭐를 기반으로 잡았냐 If left alone 여기서는요. It is 정도가 생략됐겠죠. 그래서 그 보호구역이 혼자 남겨져 있을 때 야생 보호구역이 혼자 남겨져 있을 때 자연의 균형은요. Would prevail 만연하게 될 거예요. 이것도 자연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걸 돌려서 얘기한 것 뿐이고요. 한마디로 보호구역을 가만히 냅두면 자연은 알아서 회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these 말고 이거 they are 정도라는 게 좋겠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conservation areas 였잖아요. areas를 받는다 치면 they are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과거니까 they were 하는 게 더 좋겠네요. 그 다음에요. these ideas 이러한 생각들은요. were supported 지원 받고 있어요. 뭐에 의해서 이제 도움을 받고 있느냐 by the belief 신명 믿음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5부가 틀렸고요. 동격 대수로 걸어야 됩니다. 추상명사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몰라서 완벽한 문장으로 부가 설명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믿음이냐 nature's fragile balance 자연의 취약한 균형은요. 즉 인간에서 피해가 받기 쉽다라는 거죠. 그 자연의 취약한 균형은 would be maintained 유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by human influence 지금 잘못됐죠. 여기서 maintain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영향력에 의해서는 어떻게 돼요? 방해받는 거죠. 그래서 disrupted 가 돼야 되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어법 한번 봐보고 나서 변형문제 잡아볼게요. 여기 even if 있죠? 예 despite 되면은 안 돼요. 그리에 수동태죠. creating이 아니라 created 티듭니다. 티듭니다. 그 다음 여기 어법으로도 원래 나와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얘 1번에 왜 걸었다? removing ing 반드시 붙여더라. 전치사 뒤에 동명사 묻는 어법 문제였어요. remove 하면 안 되죠. 여기 전치사 5부 뒤에 동명사 ing 나와 있어요. 얘도 역시나 refill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얘도요. killed pp 수동태니까요. ing 하면 안 돼요. killing 하면 안 되고요. safeguarding 동명사 주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ing 걸어주셔야 됩니다. 명령문인 것처럼 safeguard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도 어법 문제로 뭐를 낸 거냐면요. 지금 얘랑 얘랑 병렬을 봐라 라고 해서 낸 거예요. 혹시라도 얘가 fussily ting 하면 안 되고요. fussily eating 안 되고요. 얘도 served 가 돼야 되는 거였죠. serving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thereby 부사니까 캐싱형 안 써도 되고요. 분사 구문이었기 때문에 슬로잉 이 돼야 되죠. 마치 얘가 앞에 병렬이 병렬 구조인 것처럼 얘도 슬로우 하거나 슬로우 슬로우 같은 형태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밑줄 쳐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혹시라도 어렵게 내면 투 가 생략되면 안 돼요. 투 가 생략될 수 있는 건 몇 개 규칙이 있는데 여기 그 규칙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분사 구문이죠. 킵핑이요. 얘 킵하면 안 돼요. 캡트해도 안 돼요. 그리고 여기도요. 레프트 있죠. 얘가 리빙 되면 안 됩니다. 여기도 서포티드 서포팅해도 안 되고요. 그 다음 여기도 지금 뭐가 틀렸죠. 오브를 뭐로 바꿔야 됐죠. 대수로 바꿔야 됐어요. 근데 학교 수험에서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이게 대시여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위치로 바꿔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위치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도 태 문제였어요. 메인테이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메인테이닝 듭니다. 여기서는 내용이 정리가 돼 있지만 자연 보호 부역 설립 과정과 사상적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였었고요. 이제 변형문제 한번 잡아볼게요. 변형문제 일단 글의 순서 한번 봐봅시다. 글의 순서는 in Africa 부분부터요. for Africa 어디 있어요. 여기까지요. 그리고 safeguarding 부분부터요. disease disease 까지요. 마지막 since 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그리고 문장 삽입도 될 수 있는데 단 변형을 해주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께서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생각이 지지를 받는다 라는 내용 나고 한 문장 더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께서요. 어찌됐든 그렇게 하면 문장 삽입 괜찮고요. 그리고 일치 불일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설명문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설명문이라서 일치 불일치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빈칸 하나 잡아 드릴게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자연 보호 구역을 고스란히 놔둬야 된다 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이 빈칸이 될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